좋아요, 구독 네,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혁수 전문가님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관심 종목으로 편입까지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차트 관심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은 왜 차트를 먼저 계속해서 교육 시간에 하냐면요. 지금은 종목이 차트에 따라 움직이는 상승장, 상승장이기 때문에요. 상승장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, 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만약에 이런 장이 안 될 시에는 저는 다시 그때는 기본적 분석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섹터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? 종목이죠. 그럼 종목은 지금 많이 알아서 순환이 지금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종목 갔다가 막 같이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한 종목을 가지고 가서 끝까지 먹는 그렇게 해서 복리의 효과를 노린 것도 좋지만 금액이 좀 작다 보면 이러한 종목들을 빠르게 매매를 해서 하루에 1%씩이라도 계속해서 5%씩이라도 내면요. 만약에 하루에 15%씩, 금액이 작으면 15%도 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한 5일만 먹어도 따블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베스트 케이스겠죠.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제가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TS 트릴리온입니다. 지금 거래가 나온 이후로 지금 반등하고서 그 다음에 횡목 그리고 5일선 반등 이런 식의 계속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박스를 쳐놓고요.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 종목을 조금 더 확인해서 산다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? 거래가 나온 이후에 여기 구간들을 잡아먹는 양봉이 하나 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종가 매수를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이날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매수한다면 그 다음날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. 그런데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려다가 윗고래를 보였어요.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. 단타들은 나가라예요, 단타들은. 단타들은 나가. 당연하죠. 5% 정도 확 오르다가 한 팍팍 뭐냐 이거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여기서 쭉 빠져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하시잖아요. 마이너스 3% 손절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의미 없는 손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그냥 돈 까먹는 거를 보시고 내가 여기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마이너스 어느 정도를 내가 되고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서 더 사지?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가격을 깨면 나는 손절할 거야. 이러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런 식에 딱 걸어놓고 이 걸어놓고 나는 이 구간에서 오면 올 때까지만 살 거야. 왜냐하면 최근에 반등을 하고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최근에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릴 때 나는 들어갈 거야. 만약에 다 그냥 가버리면 난 버릴 거야.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손실이 없습니다. 종목은 2천 개가 넘어요. 이거 아니면 가는 거죠. 그냥 버려요. 다음 종목입니다. 주봉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시고요. 혹시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들을 다 못하면요.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. 노래가 톱방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명탐정, 이형석, 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애견케미칼입니다. 애견케미칼도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서 윗골이 탁 달렸는데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. 상승과 하락. 근데 이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뭐가 됐어요? 거래량이 없는 페이크예요. 그리고 나서 상승. 그리고 여기서 행보, 다시 반등.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? 관리형 음봉이라고 그랬죠?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서 하락. 찍고 나서 오늘 반등했거든요. 그리고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. 저는 이 종목 이 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살짝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봉매집의 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음봉매집은요. 음봉매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는 잘 가지 않습니다. 왜냐? 자기들이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멍청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? 올리면 올렸지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지 않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부모는 음봉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 종목들은 제가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